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케드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일단 패스트푸드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인데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방송 시작 3분 전에 찾아가지고 뿅아 마마야 할래? 라고 물었더니 어 할래 하더라고 그래서 모인 급조합방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고요. 시청자들이 말하기를 패스트푸드 알바 PTSD가 온다 라고 할 정도로 리얼한 게임이라고 하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하이요. 여보세요. 아니 고수달씨 언제 오세요? 뭔데요 이거? 아니 근데 사실 고수달 지스코드 초대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초대한 거. 어? 아이 수고하세요. 아니 온 김에 할래요? 뭘요? 아니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합방 멤버시라면서요. 아 수다니씨 보고 싶었어. 아 왜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하. 수다니님 장사 좀 같이 해볼 생각 없어요? 신입인데 괜찮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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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니씨 마스터까지 1점 남았는데 납치당했다. 근데 원래 마스터 아니었어? 아니 떨어져. 아직도 못. 뭐? 어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허. 방파요. 일단 박는 건가요? 아 뭐 아는 게 있어요 뭐. 설명을 하듯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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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하하하. 아 얼굴만 봐도 웃기네 이거. 아 좋은데? 좋은데? 하하하하.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신입입니다. 아유 저도 신입입니다. 예. 저도 신입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네. 와 안에 좋다. 어 나름 잘 되어있다 게임? 캐비넷도 있는데? 여기 혹시 직원 교육도 안 시켜주고 일 시키나요? 직원 교육이요? 고수달씨 일로 와보세요. 네. 들어가보세요. 일로 들어가세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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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문 열어줘. 하하하하. 문 열어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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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열려 이거? 여기 안 열립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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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창구 들어가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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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역할이 알바가 아니고 고기가 낼빨했는데. 아 개국이 나와. 개국이 나와. 개국이 나와. 개국이 나왔습니다. 컴퓨터 혹시 어떻게 켜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휴... 처음이라... 버거 패티 용기에 나오래.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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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이거 다 굽는다? 잠깐만, 이거 순서대로... 잠깐만, 왼쪽부터 이렇게 쭉쭉쭉 해줘야지. 안 돼, 안 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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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 그냥 다 굽는 중! 아, 기다려! 일머리가 없어, 일머리가! 초코파이 어디두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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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아, 빨리 빼! 뭐해! 아니, 포장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누구야? 잠깐만. 빨리, 빨리, 빨리. 일단 저... 이제 포장지도 아닌데? 아니, 이게 다 타요, 다 타요. 빨리 일단 꺼내야 됩니다, 이거. 네, 빨리 빵, 빵 가져와서 일 좀 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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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어. 여러분이 얼싸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제가 네온사인 밖에 상호작용하고 그냥 레스토랑 열어버릴게요. 아니, 이게 우리 아직. 그러면. 직접 받아보세요, 이게. 안 되겠니. 잠깐만. 야, 버거 윗부분 먹는 사람 나와. 솔직하게. 야, 하나 누가 먹었잖아. 어? 누가? 어? 아, 뒤집어졌네. 이게 아니야, 이거 봐봐. 뒤집어졌네, 이거. 아, 어서오세요. 아, 윗부분 맞아, 이거? 아닌데? 아닌데? 야, 버거 윗부분 하나 없네? 주문 받았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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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문을 벌써 받으시면 어떡해요! 주문! 빵에 고기 두 개요. 손님 오셨어? 저기 앉아계세요. 지금 손님이 왕입니다. 오, 뭐야, 뭐야, 이거. 빵에 고기 두 개, 김뿡! 잠깐만, 인기도 마이너스 100개 당했어, 방금. 여기 있습니다, 빵에 고기 두 개. 어, 야, 가시는데, 이분들? 뭐야, 어디가. 뭐야, 빵에 고기 두 개, 이거 뭐. 수달님 드시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가야될 거 아니야. 서빙을 해야될 거 아니야. 아, 서빙까지 내가 하는구나. 아니, 드렸더니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러고. 어어어, 왜왜왜왜왜. 왜요? 왜? 아, 다른번들어, 다른번들어. 아니, 고장지는 뜯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들었는지. 빵 하나, 고기 하나요? 님들, 이거 음식 줄 때마다 저희 인기도 떨어져요. 안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 그래. 바나나 고기 나가주세요. 자, 뭐라고요, 바나나 고기요? 바나나 고기 여기 나가면 됩니다. 바나나 고기. 바나나 고기. 자, 여기요. 빵 하나, 고기 하나. 안 먹을 뻔했는데. 빵 하나, 고기? 빵 하나, 고기? 아니, 빵 하나, 고기. 빵 하나, 고기. 나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 바나나 고기요. 바나나 고기요. 내가, 내가 패티 지리게 굽는다 지금. 오케이. 맛있게 구운 거 여기 네 개. 오케이, 바나나 고기 지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나나 고기 여기. 세 개 만들었어. 뭐라 지금 음식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좋아해. 꿈으로 인기도 99를 주셨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나나 고기 하나 더 했습니다. 바나나 고기 하나요. 야, 마마야. 버거 포장지 뜯어줘. 바나나 고기 미치겠네, 진짜. 죄송한데 저만 왜 이렇게 바쁘죠? 아이, 고기 구우실까? 다 나빠. 고기 구우실? 고기 구우실? 아이, 잠깐만. 어? 이게 야, 살 타고 기름 튀고 이게 얼마나 저거 힘든 건데. 아니, 주문 받으실래요? 너 바나나 고기 밖에 안 하잖아. 바나나 고기 하나요. 바나나 고기 하나요. 바나나 고기 밖에 안 말하고 있으면서 무슨. 마감 어떡해, 마감. 우리 밖으로 나가면 끝나는 거 같은데? 아, 그래? 바나나 고기. 좋아, 좋아, 좋아. 인기로. 찬날이니까. 바나나 고기. 바나나 고기. 바나나 고기. 자, 하루 시작합시다.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좀 씻고 올게요. 화장실에서. 야, 손님 왔다. 벌써 오픈했어? 바나나 고기. 어, 내가 오픈 눌러놨는데? 바나나 고기 두 개. 바나나 고기. 바나나 고기요. 어떻게 수달님 가서 재롱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버거 포장지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준비하겠어, 나가! 자, 드실 분. 아, 마마야! 버려, 그거 갖다가 빨리. 아니, 나 인기도 마이너스 200 시켜놨는데. 뭐야? 소다컵 한번 열어봐, 소다컵. 아, 이런 식이 이렇게. 오, 그냥 컵인데. 이게 컵 생기면 이제 좀 바쁘겠네, 드디어. 아니, 음료수 중요하 너무 많아! 자, 냉장고 한번 확인하고. 야, 이거 상자째로 넣는 게 많냐, 이거 얘들아? 까서 이제 넣어줘야지. 근데 까서 넣으니까 없어지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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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재조립하는 거.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제보다 돈이 없다. 이상하다. 원래 그 음식점은 물장사예요, 형. 맞아, 음료수가 많이 나와. 어, 물장사야 돼, 물장사. 어제보다! 아니, 하루에 77달러씩 계속 줄어드는데? 바로 오픈하지마. 오픈하지마. 어, 패티. 패티 그래도 한 4개는 꼭 가자고. 어, 오픈했는데? 어, 아니야. 안 했는데. 아, 이러이러면 꺼지는 건가? 어, 갑자기 손님 온다. 어? 아, 문 안 열었어. 다들 준비들 하세요. 어, 이미 패티 나가고 있어. 아니, 근데 안 열었는데 손님이 왜 오셔? 어? 아, 어서오세요. 어? 잠깐만, 비상! 케찹 3번. 바나나 고기 2개. 바나나 고기 2개. 케찹 3번. 음료수 1. 바나나 고기 2개. 뭐? 잠깐만. 바나나 하나에 고기 2개. 케찹 3번. 더블 바나나에다가 케찹 3번. 고기 2개. 아, 나 뚜껑은 안 올렸다고? 이거 버려. 아, 뚜껑을 안 올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하나 남아있고. 뚜껑 하나 놨는다, 야. 레전드. 개이득. 아, 어려워? 어렵다고? 아, 어려워. 주방장. 하루 종일 고기 1개. 나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가게가. 야, 내일 바꿔. 내일 바꿔. 어, 이거 힘들다, 야. 제가 카운터 볼게요. 자, 구입 구울게요. 매장 오픈할까요? 네, 준비 완료. 네, 아유, 저 힘찬 하루 보냅시다. 예. 오늘도 즐겁게 화이팅! 본사에서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았나? 이거 아니었어? 아유, 오신다, 오신다. 어서오세요, 바나나 고깁니다~! 여기서만요, 예. 이 세상에 뭔데 왜? 하나야? 아잇, 잠깐만. 자, 바나나 고기, 양배추, 케찹 세 번. 양배추, 양배추. 어. 아니 아이스크림까지 먹네, 돼지새끼. 아니, 아이스크림까지 먹네. 아니, 아이스크림 왜? 야, 그러면은, 하나. 하나요? 무슨 미친 새끼가 물을 마시러 와, 잠깐만. 아니 손님 비 땀을... 아니 진짜 미친 사람이잖아. 4번 테이블이요. 허겁지겁, 허겁지겁. 15분 얼음물 나왔어요. 15분 얼음물 확인해요. 허겁지겁, 허겁지겁. 물 맛있게 드세요. 예. 11번 음료수 하나 나왔어요. 아니 이 욱지새끼들이네 이거? 바닐라. 아니 빅헤드가 왜 이렇게 제일 힘들어 보이지? 아니 이게... 아니 얼음이... 이게 뭐지 이게? 빅헤드가 엄살이 심한 편인가? 케첩 2개짜리요? 케첩 2개 햄버거요. 왜 이렇게 다 어려워하지? 고수다리 할 땐 이런 거 아니었는데? 9시 됐다. 야 오늘 잘했다 이거. 주방 마감 쳐. 어? 토마토 냉장고에. 자 피클에도 냉장고가 아니겠죠? 길 길. 길 길. 길 길. 길 길. 길 길. 이제 수달님 주방 하셔야죠. 그래 그래. 그럼 가게의 첫날로 돌아갈 것 같은데? 최고. 오늘 좀 벌었나? 오늘 좀 쳤는데 우리? 우와 우와. 우리 인기 많아. 자 패티 빨리 구워주시고. 자 오픈할게요. 네. 네~~ 지금 딱 더블 좋아할 것 같이 생기신 분 한 분 오셨어요 와~~ 패티 2개 바나나 패티 2개 케첩 3번 양상추 1개 피클 2개 토마토 3개 이거 뭐야 아 빨리 받아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네? 아 너무 구구절절 많은데? 아니 이거 어떡해 어 딸기 2개 바나나 고기 2개 양상추 2개 피클 하나 토마토 2개 마요네즈 3번이요 왜 다 나갔어 손님 아~~ 주방이야 필란이다 딸기 아이스크림 어디껀데? 아직 못했어요 아 빨리 빨리 토마토 2개 나간다 나간다 17번 17번 뭐하고 잠깐만요 이거하고 1살개 이거 왜 안나갔어 뭐 몇번인데 앞에게 17번이고 뒤에게 1번이고 내가 1번 줄게 손님 화났잖아 지금 다 안났어 웃고있잖아 웃고있다고 웃고있다고 끝났어 끝났어 마마야 내가 호들간 뭐 엄살 너 엄살이라 했냐 나한테 너무 힘들잖아 마마야 조금만 참아 이제 프렌치프라이가 고생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저거 힘들다고 그래 나 죽겠는데 지금 빨대 어 해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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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호남은 누구야 아 이거 방금 나가셨지만입니다 우와 방금 남아셨어 방금 내가 호날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비케드 냉동실로 아 예 알겠습니다 미쳤지 들어가 이게 말이 안된다 근데 이거 게임 ㅈㄴ 재밌다 어떻게 하지 게임 ㅈㄴ 재밌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아 야 야 날이 와 스밍 길었다 미쳤는데 자 붑습니다 어 오 와 차오른다 점점 오픈할게요 오픈할게요 뭐 인기응변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양상추를 내가 안넣은거 같은데 더블 버거 더블 버거 나왔어요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몰라 몰라 어 헬로 토마토 3개 토마토 3개 햄버거 마시게 드세요 오픈샌드위치인거지 넌 햄버거 가게 알바하면 안되겠다 넌 햄버거 가게 알바하면 안되겠다 10번 버거 오 10번 버거 인기도 마이너스 7입니다 이거 7번 7번 자 손님 나가십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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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17번 하하 맛있게 드세요 예 11번 인기도 마이너스 10 받았습니다 하하 왜지 어 됐다 됐다 하 하하 어우 다행히 손님 만족하셨네 음 나이스 휴 나이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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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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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감이 기대가 되네요 누군가가 버거 뚜껑 4개 패티 하나를 빼먹고 내보냈다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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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도 39%인데 제가 기름 다 버렸어요 오늘 쓴 기름 아니 39는 39는 놔둬야지 아니 쓸만한 뒤 내일 새 손님 받을 때 또 새기름 씁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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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도 8887 오케이 돈은 벌었다? 나이스 진짜 오늘은 다르다 60개 관악! 우기! 고객님이 좋은 프렌치프라이를 먹기 위해 제가 날마다 기름도 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햄버기 햄버기인데 마요네즈를 3번 피클이 무려 4개 그 다음에 토마토가 단 2개 뚜껑 닫고 아, 버벗이 어떻게 나오네 이거 17번입니다 예 17번 나가시면 돼요 예 오 레벨업! 오 레벨업 했다 아, 어떻게 손님 맛있으셨어요? 받으신 거 없으세요 아직 안 받으셨구나 어 맞아요 어, 받으신 게 없으셔 아, 네, 좀 이별 맞으십니까? 오케이, 주방 정리할게요 이제 네, 마감치세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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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아이, 또 버리네 아유, 고수달 진짜 이렇게 버려야 하네요 버려야 하네요 어! 잘했다, 잘했다 어 궁금한 거 있어 냉동고에 넷이 같이 어떻게 해? 해볼래? 뱀기 됐네? 혹시 게임 장르 바뀌었나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자 혹시 뭐 탈출 이런걸로 탐출 이거 내가 메인민을 갔다가 다시 와볼게. 그래 그래. 오케이. 어 얘들아 나 눈이 감겨. 안돼! 야 뺨 때려 뺨 때려! 고살! 아니 아니 고살! 정신 때려! 뿅아! 뿅아! 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나 졸려. 이제 제가 맞아. 나 졸려. 헤어 퇴근하자 퇴근하자. 헤어 퇴근하자. 개 volver! 재밌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정 발해 한번 더하자. 간만에 준비한 합방 잘 됐네요. 친구 cumzz fanscar. 너무 마음에 들어. 코스 날치도 맘에 드셨죠? 그럼요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심하게 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초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